예정입니다 지금 시작을 아직 작성된 채팅이 없습니다 채팅을 시작해보세요 느끼세요 배부르다 오랜만에 하는 VL인데 스크린 시청자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셨다는 자 리얼타임을 헬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 베이비 예 하이 에브리먼 자 그럼 뭐 인사드려볼까요?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클릭!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자 우리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제목만 받아야 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이태나왔죠 퍼센트가 벌써 이태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사실 엔진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까봐 잠 못 자실까봐 살짝 스포하러 왔습니다 스포를 많이 놓고 진짜 이태나왔어요 어떻게 스포해야 되실걸? 샌네를 알려드리죠 근데 샌리스트밤의 첫 번째 곡이 네모바지 스폰지밥이에요 아 근데 절대 샌리스트를 공개하지 맙시다 저희 그러면은 그 딱 들었을 때 되게 깜짝 놀라실 곡들이 많으십니까 오케이 예 그것도 스폰지 아니지 저희 시작곡은 네모바지 스폰지밥 뭐야 감동이야 네모바지 스폰지밥 네모바지 스폰지밥 스폰지밥 네모바지 스폰지밥 네모바지 스폰지밥 사실 장난이고 첫 곡은 어이 스폰지밥 스폰지밥 어? 어? 그걸 왜 어? 어? 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말해버렸다 아이고 하하하하 장난 아 진짜 진짜 하하하하 너무 쉬울 수 있네 아 그렇다 아 죄송해요 아 여러분 입이 너무 싸다 하하하하 아 근데 막 그럼 연기 좀 좋았다 하하하하 이제 이렇게 놀릴 수 있는 거죠 스폰지밥 근데 저희 단체로 온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언제 했죠? VM은 진짜 오래됐는데 아 그때 한 번 그거 끝나고 활동 끝나고 그러면 제가 한 달 넘었 났어 아니야 아니 근데 한 달 이상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희 그 정도 진짜 그 정도 저희 음방했을 때 1등 했을 때 그때랑 막방 때 막방 막방하고 그때 그때도 여기서 했는 근데 여기를 많이 쓰네요 여기를 많이 쓰네 기억이 잘 여기 조명이 되게 예쁘지 그러니까 예쁜데 밝아요 되게 밝아요 여기 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근데 진짜 되게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첫 콘 첫 단 콘이니까 첫 콘서트 저희도 준비하면서 되게 생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소해요 생소하다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스무 곡 이상 이상 하죠 또 모르죠? 몰라요 몇 곡일지 몰라요 몇 곡일지 다 모른 네 근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조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상 할 수 있고 그 적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도 말은 스무 곡 가까이 네 그렇죠 그렇죠 한 하는데 업다운 베스트 버리 그렇게 많이 보고 해본 적이 제가 또 없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그렇게 오랜 실력적인 그런 조절을 좀 하는 그런 경우도 처음이어서 맞아요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사실 무대 하나 할 때 완전 으악 이러고 딱 쉬고 수정하고 다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조절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내일 리허설 하잖아요 아 근데 그거 소리 다 밖으로 채워나가지 않나요? 근데 거기 가서 막힐 수 있어 그냥 실례잖아 거의 가서 할 수 있고 실례야 막힐 수 있어 한번 갔었는데 나도 갔었어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이 무슨 경기지 안 나요? 그거잖아요 약간 푸트 같은 건데 초콜라 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인도 썰 건데 그 동그란 원 안에 들어왔어 네 맞아요 근데 저 몇 번 봤어요 손으로 하는데 어떻게 먹지? 좀 막 손을 거고 그 알아? 공에다가도 멍청 치는 거 그리고 이게 한강도씩 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 봐가지고 눈 쪽에 남은 거 나도 집중해서 많이 뭐 어쨌든요 네 저희 공연장 그것도 미리 봤는데 아 맞아요 공연장 뭐야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오늘 봤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매우 발언이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내가 뭘 말하고 있을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연습을 끝나고 오가지고 아니요 무의식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어 뭐 말을 못 하겠어 네 뭐 봐 왜? 스펀지 마 섬마 그거 이거 울리는 거 아니야 양푸야 놀자 오늘 생일이니까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엔진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늘 삭장 소거해달래요 오늘 삭장 난 사복입니다 청첩의 사복입니다 저러네 청소는 저 많이 보신 옷입니다 맞아요 요즘 날씨가 살짝 추워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반파리아에서 입어도 되죠 그렇죠 좀 디틱해 확실히 티셔츠만 입은 좀 더 춥더라고요 제형은 혼자 겨울이에요 저 뿌리수 입었어요 왜냐면 저 연습실이 진짜 춥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춤 몇 번만 추면 땀이 바로나서 그래야 나요 근데 이제 조금 안 추고 있으면 식은 땀이 이제 나오면서 추워져요 땀이 식으면서 추워집니다 너무 식은 땀 그러니까 땀이 식었다고 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애껀려도 엄청 춥거든요 네 애껀린다 나의 너무 추웠다 뭘 왜 이래 너무 추웠다 뭐지? 왜 이래지? 눈 만지는 거야 과제를 도와줄 수 이상해요 지금 이상해요 저기는 되고 있는데 저기는 되고 그러네 이게 이상한 거구나 그럼 그거 돼 그냥 껐다 켤까요? 와이파이 이거 그 뭐냐 모니터가 잘 안 되는 거 다시 됐다 역시 위버스 저희 그럼 넥스트 챕터로 넘어갑니다 지금 저희 어쨌든 뭐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 지금 정원이가 그 이제 드레스코드에 대해서 미리 말 안 하셨죠 아 맞죠 맞죠 드레스코드 선호처럼 입고 오시면 됩니다 아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런 건 또 원래 있나봐 원래 인터벌 콘서트 드레스코드 있으면 뭐 좋지 뭔가 같은 날 콘서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엔진이다 맞아 파란색이 있으면 다른 좋은 생각 그거 하시는 분들도 파란색이면 어떡해 그거 오해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스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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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또 따로 켠 이유가 있죠 오늘은 또 콘서트 하면 빠질 수 없는 경우입니까 여러분 엔딘든 응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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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빡 때 야 아까 때리가 발견이 아어 빡들이 없나고 뭐 이모 아니 아예 4 행위에 따라 안 된다 어 나 있다 저 빻대니가 같이 알았어요 빻대니가 나왔어요 나의 말이에요 이거 내 거를 시원 지금 외국의 등 빻대 도마도 형수 아닌가 보니 맨월이 옷을 따 해라시 아예 거에요 뭐 했다 길러리 또 하여 오신 게 여러분 이외에 그 날에 이제 배터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오십시오 아 편들뿐 생각해봐 아 그쪽 색깔이 자제 어플로 자동화 해봐 그 제법 어디 그 즐기다 야야 와 일일이 이제 따스 세븐 선배님과 이거 그 거고 그 선제도 나이스 나이들 나이들 때 나이 스틱 나이 세이버 그 할 스틱 아 그 아이가 나의 비롯된 그럼 세븐틴 아이스 되겠네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거다 진짜 간절히 말 왔어 나도 아예 업데이트 될 때요 뭐 그래서 이제 볼 때 있으면 뭐 아내 소프트웨어 들어갑니다 꼭 그러네 그리고 세븐 선배님과 ios 뭐냐 어플로 티켓에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번호 입력하면 아 자동 연결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고 그리고 강약하고 위치를 적으면 아 켜지고 그게 뭐 아기 힘들어 편들 그래서 처음ам 이래 이제 좀 내가 구며볼게요 저희가 이제 엔진 분들이 요즘 이거 공연이 되게 이벤트 라고 하기 정말 같습니다 그리고 유행 이 씨 수요한 유행 트렌드를 이제 파측에 거긴 뭐 같이 공어 보면서 여기 지금 최이 체인 이 거 뭐 이거요 아이스래요? 아이스가 있어요? 뭐야? 어? 꺼졌어 뭐지 이거? 저긴 안 꺼졌어요 저긴 안 꺼졌어 이거 체인이 있고요 저 조금 에러링 힙하겠죠? 이모지도 있고 이모지도 있고 아 이모지 역시 뭐지? 뭐지? 데스크 이제 블루도 있고 숫자 이제 이걸 파워레인저별로 색깔 다 있어요 뭐별로 생각하겠다고요? 자 이거 꾸며주십니까 야 꾸며주시면 됩니다 시작 저는 이제 다큼문 스티커 어? 지금 뭐지? 꾸꾸패키지 왜이냐? 꾸꾸패키지 그러라고 만든 건가? 그러라고 만든 건가? 참 그거죠? 그러라고 만든 건가? 꾸미고 꾸미고 스티커도 있네 꾸미고 꾸미는 패키지 즉 다큼문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나는 솔로를 붙일게 이것도 솔로몬 어 솔로몬 와 많다 이렇게 붙어있구나 이게 비주얼 같네 패스 힘으로 젖은 거 야잇 내가 최고의 한 번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조금 아이스데아웃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멋있게 해 볼게요 좋은데? 감지가 난다 그러면은 와 이거 5분 안에 가장 달콤인 사람 오케이 타임이 되면 좋아요 타임이 될 같이 상승 중 심플리스토 베스트요 심플리스토 베스트요 심플리스토 베스트요 심플리스토 베스트요 심플리스토 베스트요 심플리스토 베스트요 갑자기 갑자기 우리 안보니 대단시야 이게 제 안경 벗으면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눈 좋지 않아요? 그거 너 시력 몇이야? 1.2, 1.2 저 형이랑 똑같아요 사실 이게 렌즈가 크게 없어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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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도 이거 약간 지압하기에 좋겠는데 난 똑같은 생각했는데 맞아요? 저는 그러면은 좀 약간 그립이 좀 더 잘 되겠네요 절대 떨어뜨리지 않죠 잡았을 때 이제 여러분 이거 누가 뺏어가려면 절대 뺏기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나는 샛 모든 게 다 샛 자 이거를 한 입 뭐예요?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천재 고양이 뭐야 이거 천재 고양이 천재 고양이 제가 쓴거예요 큰재들든이 제가 썼어요 야 큰재들든이 그거 정원이가 천재 고양이긴 하지 민초도 있네 민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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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뚱아? 딱딱한 복숭아 딱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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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딱뚱아 딱뚱아가 뭐예요 빼뜨네 당연한 미희승임 느낌 약간 그거는 천재반미 에이 밤비 당연한 미희승 우와 좀 잘 꾸몄다 나 나는 그냥 망했다 시작부터 망했다 진짜 떼지지도 않는데 이안 스펠링 뭐였잖아 되게 괴산한 스펠링 이안? 아예 아예 그게 아니었어 그게 찾아봐요 영 그게 뭐였지? 그 어떤 유럽 쪽 어떤 문자로 이거 제이가 부흥되는 나라가 있거든 그래서 저처럼 똥손이면 형 지안 아니에요? 지안 아니에요? 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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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요 뭔가 되게 안 나와 사실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여러분 순정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순정인데 근데 갑자기 이거 모니터 계정 이거 이거 갑자기 로그아웃 됐어 어? 왜 그러지? 어? 그거 됐다 귀신인가? 패킹 다겠다 이렇게 됐다 패킹 패킹 어깨 패킹 건배 패킹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하지 마요 상마암아 대단체 아 아 우리까지 하지 마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마요 이 모두를 이렇게 통과시키게 해요 우리는 하나의 하나인데 제이홍을 각각의 상 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놀자 놈이라고 아 아 아 도미 와 좀 잘 꾸몄다 진짜 이거 엔진분들한테 가면 해줄게 어 나는 어떻게 안 가겠지? 아쉽다 나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어딜 가? 엔진분들한테 됐어요 이거 보내줘 한 분들한테 보내줘요? 아냐 보내 주지 마요 어? 보내줄까? 어? 보내줘요? 보내줄까? 지금 사옥에 오시는 현장수 7명 지금 내 아예 분이 hole 잘 받는 내구성이 좋다 αυτğim 내구성 Chevy 아 tilted 아무리 이렇게 위를 던져도 굉장히 단단하다 ike 선배님 왕분 흠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후 이렇게 했네. NFP. CJ 대한통운과 합작되어. 안 죽어요. 보내줄 수 있던분싸. 오 왜이래 이거. 똘분싸. 오 다 했다. 여러분 보이세요? 뭐야. 표가 예상하다. 와 나 손이 안 돼. 대단하다. 이거 좀 징그러운데. 저거 자태다. 어 간지러워. 이거 그거잖아. 노래방에. 아 대신 걸. 와 나 진짜 똥손이다. 저 진짜 작은 것 같았죠. 왜 이렇게 못 본거야. 나 근데 은근 괜찮은데? 나 괜찮지. 오 너 괜찮네. 진짜 영어로 했어. 니안 스펠링이 뭐였더라. 저도 끝. 저도 끝.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습니다. 결정, 결정체 느낌으로. 다 똑같은거 같았다. 공구하러. 그냥 놀다가. 그렇다. 괜찮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야 너도 나도 너도 우리도 저처럼 이렇게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엄청 잘하시던데 보니까 충격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뭐를? 이거 고민이야 오랜시티?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잘했어 나도 성훈이랑 똑같은데 제발 이거 완전 비싸게 들어온 걸로 확인해 아이케한테 얘기해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꾸민 걸로 가져오시나요? 그냥 가져오시지 않을까요? 큐닉의 끝은 순종이라니까요 꾸민 걸로 가져오시지 않을까요? 그런가? 근데 이게 두 개 사기가 구하기 어렵잖아요 구하기 어렵잖아요 아 쉬우려나? 쉬울 쉽겠다 모르겠다 번장 한번 검색해봐 어? 한번 검색해봐요 진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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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아 번장? 이게 뭐야? 에이 번개장이다 중구예요 그 중구나라 같은 이걸? 엔진봉 야 이깃지 있을 것 같은데 이깃지 근데 가격대가 더 비싸? 더 비싸? 왜 왜 왜 왜 왜? 몇 백만원짜리 있어요? 아니 그게 이게 보통 이상한 가격대 해놓은 거잖아 막 밑에 문의주세요 이런 게 많아 어떤 거에요? 막 구구구구 이렇게 해준 거는 pause 111111아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문의주세요 직접 얘기한 해상하잖아 아 약간 200그럼 뭐 좋아 응 맞나서 얘기하자 이 monitored 야 만나서 답한 지오 좋 processes 제이드도 설명을 못한다 우리 그렇게 안되겠죠 무슨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달하고 싶은 거 없지 마 아 전달하고 싶은 거 있고 너가 약간 올 수 있자 못 뺏어 다들 잘 꾼 꾸미고 있고만 오늘 진짜 이거 완전 같이 제 볼에 지금 랩 아 여러분 콘서트에서 제형의 이상한 무리수 해서 애써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신간 떼올리기 위해서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런건 아니고 그냥 너네가 웃을 빨리 내가 말해 말자. 말해 말자. 어? 뭐야 뭐라고요? 아무도 공감 못하는 그런 대그를 하는 거 아니야? 형 공개해줬잖아. 하지만 엔친분들은 못하잖아. 말자 하나 하나. 아 게임 캐릭터요? 진짜 재밌다. 게임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맞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평소에 이래요. 그게 제 오랜만이래요? 원래 만들면 저희가 말이었어 지금 그런 목마리라고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아예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은 왜 너가 느껴. 그리고 목말리라고 하러 있지 않아요. 네. 조용하시면 애임문데 심심해 하시니까. 아니 이제 집중하고 조용할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이거 가겠습니다. 희승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신경아 어머니한테 물. 그거 가야. 그거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종이. 종이. 아 총. 그. 혼이싱 공연이싱 공연인데. 네. 상견대. 아 그 부모님 만드는 거? 아 그렇죠. 아 맞다. 튜터에서 구하자. 상견대 문전박대상이라고 해야 돼. 하하하하. 이렇게 상견대 가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상견대에서 문 열자마자 그냥. 아. 하하하하.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관서에 그렇게 한 점 거? 아니지.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잖아. 센케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거 아니야. 그냥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이미지가 센거랑. 순진한 순진하게 생긴 거라. 그런 느낌에서 막 성운유랑 나랑 같이 두개. 둘이서 올라올던 거. 성운이는. 프리패스 상관은. 운전박대상이라고 해요. 얘는. 얘는 막. 가가지고 막 따지는 그런 사이고. 아니. 얘가 뭐 따져. 상상 못 따질 거 같은데.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 친구가 궁금할 겁니다. 이런 친구가. 야. 프리패스 상이. 야. 뭔가 상상된다. 프리패스 상이 그거잖아. 상상하지. 부모님이 딱 보고. 저는 엔진밖에 없습니다. 딱 보고. 너는. 얘는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가 좋은 거야. 나는 엔진. 프리패스 상이 좋지. 프리패스 상이 좋지.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나쁘구나. 무슨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 어르신. 그래. 그래요? 엔진. 허락해주세요. 어머님. 허락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쫑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쟤가 바로. 내가 더 많이 쓰는데. 제가 바로 쫑입니다. 쟤가 바로 쫑입니다. 쟤가 모든 쫑 생각을 하고. 나쁘지 않나. 많이 들어갑니다. 뭐야. 손으로 따라했어. 나 똑같은데. 손으로 따라했어. 나는. 손으로 따라했어. 에이. 네. 아이전틱 지었는데.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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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 방지. 옆에서 팬분들이 계속. 응원하다 보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데. 걸러가지고. 쓱. 잡았다. 이거를 모르고 놓치면 더 아플 것 같은데. 아. 날라가면? 아. 더 부인하겠다. 근데 이게 덜 아파요. 오히려. 아픈데? 이게 덜 아파요. 뭔가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약간 면적이 딱. 근데 왜 이걸 아프고 상관없잖아. 약간 실수로 말하자. 아. 이게 나쁜데? 야 이게 훨씬 나쁜데? 야 이게 훨씬 나쁜데? 나 제일 싫어하는 거. 진짜 이 종이 쪼가리 한 번. 아이전틱 아프다. 아이전틱 아프다. 이거 많이 아픈데? 이거 지압기야. 지압기. 야. 야. 무기로도 쓸 수 있겠다. 아이전틱 아프다. 이거 많이 아픈데? 야. 약간 철퇴 같은데. 철퇴 아니 철퇴. 아. 콘서트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 아 근데 진짜. 아니요. 오늘. 아예. 맞아. 아 이틀. 오늘 12시 시작하면. 와. 엔진 분들이 하나 달래요. 깔끔하다. 드릴까요? 드릴까요? 이런 가져가요. 여기 앞에다 놓고요. 가져가.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요. 아. 약간 안 믿겠네요. 네. 내일 모레 콘서트. 그러니까요. 저희도 안 믿겠네요. 콘서트 오시면 호흡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환송 되잖아요. 한국에서. 저희가 재미없는. 재미없는만 해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엔진 분들 다 하죠. 엔진 분들도 우리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제 재미없는만 해도 좋아해 주실 거야.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아.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믿고 있자고. 믿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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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봐봐. 엔진을 미칩니다. 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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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래. 오. 본군. 오. individuals, 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데 비어 스태프 나요 오늘부로 이제 올라오시는 분께 예쁜 씨 예쁘게 구성한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소상 제 댓글 아 소정의 상품이 나와 좋아요 그래 그래 가지고 오늘 목소리네요 연재문들이 오늘 연습했죠 오늘 연습만 했습니다 나 마지막 이제 파이널 체크업 하는 그렇죠 파이널 체크업 그러네 진짜 이제 되게 너 좀 진 거였고 파이널 카운트야 진짜 얼마나 나왔어 너무 얼마나 한국도 하는데 난 해외에서 하는 게 신기 진짜 원래 오히려 해외에서 너무 많이 좋아다녀서 오히려 한국이나 더 실감이 안 좋아 한국에서 쟤 이렇게 큰 뭔가 한 개 처음 아니 한 번 한 두 번 있었긴 했는데 함성은 처음이에요 함성은 처음 함성은 처음 함성은 처음 그 서울패스다 그 뭐지 싸이 같은 거 싸이 서울패스다 서울패스다 그리고 이 근데 엔진으로만 딱 이렇게 채워진 건 처음이죠 완전 모터스 그거 뭐지 아 네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처음이죠 아 네 2번인가 2번 맞는 거 같아 2번 일렉트리스 일렉트리스 F1 뭐야 포메아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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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메아가 무슨 뜻이야 포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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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똥식이 엄마다 엄마 여기 있는데 똥식이 아빠는 여기 있어 비밀번호 많이 봐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있어요? 똥식이 비밀번호 있어요 포메아나는 어형 통식이랑 이름 잘 어울린다. 독립을 좀 몰라요. 얘들이 이제는. 태어난 지 11만에 다친 게 없네. 통식, 똥순, 똥순. 벌써 아버지의 나를 안 거치기 원해가지고. 똥식이 똥순이 뭐 이렇게 잘 어울린다. 똥식이 이제 잘 찐다. 똥망이. 원래 그 순위를 많이 썼잖아. 오늘 소소판 나간대요. 아, 안 돼. 소소판. 소소한판. 소소판. 그 희승이 형 아이돌. 아, 이거 스포요. 나중에 나온다. 여러분, 이번 화해에는 잡습니다. 소갈이. 야, 우리 거짓말 쳐. 야, 그거는 재미가 있어. 이거 아니고 다음 1년 내내 쳤던 거짓말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근데 소갈이가 분량이 진짜 많대요. 근데 그거는 한 분량이 그만큼 많아서 그래. 하루 종일 소갈이 낚시가 많대요, 분량이? 진짜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루 종일 그것도. 그거는 낚시가 많았어요. 그것만 했어요. 약간 밥도 밥먹고 등들어 소갈이 낚시하러 가기. 밥먹네. 제가 원래 장도 안 걸렸어요. 소갈이 잡으면 그걸로. 나는, 나는. 말도 안 돼. 한마디는 확실해 있었어요. 나 소갈이 잡을 거라. 저도 신이 저도 믿고 있을 거 같아요. 밤에 대대까지 한마디로 못 참아가지고. 그게 어려워. 그게 노력을 했어. 맞아요, 너무 노력을 열심히 했잖아. 근데 물이 너무 빨랐어. 근데 원래 물어서 잡힌데. 근데, 근데 우리 아빠가 알려줬는데. 한 700명인가 막 소갈이 대회될 때. 근데 한마디 잡았대. 그래서 잡은 사람이 이겼지. 잡은 사람이야? 이 그만큼 어려운 물고기이래요. 예민한 물고기. 그냥 기본일 거예요. 아니, 내가 유튜브에서 막 소갈이 육자도 잡고. 근데 이게 진짜 어렵대, 잡기가. 예민한.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데보다는 좀 물이 잔잔해야지 잡기도 쉽지. 그렇게. 낚시 그만하세요, 이제. 이제 그만해야죠. 그만해야지, 낚시 뭐. 이번에, 이게 찍은 걸 이제 너무. 아니, 솔직히 저는 잡을 때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오늘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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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 그거지. 그러면 패러글라이딩을 했을 거 아니지. 패러글라이딩이 아니고. 뭐였지? 그, 뭐였냐? MTV? 아니, 패러글라이딩인가? 네. MTV도 나왔어요. 아니, 패러글라이딩인 거죠, 여러분? 패러글라이딩을 했을 거 아니지.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요. 재밌더라. 저 그 MTV가 진짜 재밌었는데. 네, MTV 좀 더 야생에서 해라. 네, 오프로울드. 나랑, 나랑 희승용에서 진짜 정글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생, 야생에서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된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 나랑만 달라요. 그 MTV 촬영할 때 되게 그게 헬앤이 잘 돼있고. 그, 그, 햄매가 왔어요. 거짓기야. 햄매가 안 들었어. 저 왜 햄매 날아갈 뻔했는데. 햄매 시대가 잘 돼있었다고요? 햄매. 햄매? 햄매가? 이제 퍼포러스에게. 무슨 MTV? 아, MTV야. 뭐야? MTV, 그 MTV 라이브 라이브. 이런 게 바로 실패티립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 설명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형, 지금 제이 형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한 번에 이야기를 하는 개그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실패한 드립이다. MTV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근데 저 얼마 전에 되게, 뭐지? 소름 돋았던 게 제이 형이 혼자서 속으로 드립을 생각해놓고 혼자서, 뭐 말하면서, 진짜 웃긴 하면서 말하면서 보셨는데 아무도 이해 못 해가지고. 근데 그런 적이 많아. 뭔 얘기였지? 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끔 보면, 혼자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살짝 속으로 생각하면. 그럴 때가 제일 웃을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제일 웃을 때가 있어. 제일 가끔씩은. 진짜 웃을 때가 제일 웃을 때가 있어. 말할 거 막, BGM 틀어놓은 차에 핸드폰에. 옆에서 유튜브를 찾고 있단 말이야. 몰래. 그리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봐봐. 딱 티면서 막 얘기 농담하는데. 뭐야,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것도 한 5분 전에 지나간. 맞아요. 그래도 이걸 찾고 있어, 계속. 계속 찾고 있었어. 뭘지, BGM 뭐였지? 노력이야, 우리요. 이제 뭐 먹을까 하면서 다른 게. 다른 지절로 가는데. 갑자기 노래가 딱 나오면서. 혼자 와, 혼자 왔다. 혼자 아겠다. 노력이야, 노력. 근데 이게 사실. 너네들어? 이게 제일 매력이냐, 오늘. 너네들어. 야, 저기 너무 애써. 저기 너무 애써. 왜 애써. 이거에 감동하는 사람 분명히 난 있다 생각해. 열정해, 그렇죠. 저는 열정을 진짜. 제가 열정을 진짜 좋아해. 열정이지. 열정. 인생은 열정이야. 하면서 이해해서 제일 처음 재밌는 친구 처음 봤어. 진짜 재밌어. 재밌어. 알죠? 네. 좋아한다. 진짜 안 보고. 제가 찍었습니다. 진짜 단순히 내가. 배그를 하려고 하면 안 웃기고. 진짜 귀여워지. 좀 내가 안 치면 웃겨. 형들도 웃겨. 형들도 웃겨. 형들도 웃겨. 형들도 웃겨. 그냥 정색하고 있는데 제가 웃겨. 근데 우리 다 꾸몄어요? 다 정색해서 오래 걸려요. 그러면 한 명씩 한번 그거 해볼까요? 소개를 해볼까요? 저, 저부터 방문 시작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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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야, 뭐야? 형, 뭐? 형, 뭐? 형, 뭐? 이거 뭐한 거야? 고정시켜야 돼요, 과연? 내가 젖다. 야, 저거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예술작기. 약간 강출의 마법봉. 강출의 마법봉.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냥 마법 그런 매직 원드 같은. 매직 원드 같은. 노래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이 보시면은 이게 약간의 체크 분위기가 있습니다. 강출. 그 위에서 보면 또 이렇게 별 모양. 아, 그거까지 노린 거예요? 약간 이런 뭔가 약간 매직 같은. 매직 포스.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셨어요. 매직 포스. 그리고 여기 버튼 보시면 이제 제가 아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이렇게, 이렇게. 잘꼼았다. 감사합니다. 눈, 눈 결정이 예쁜데요. 살짝 이기 위해서 보는 거. 눈으로 결정한 게 별이 다. 오, 괜찮네. 오, 괜찮다. 아, 잘했네. 잘 모르는. 감각적이에요. 잘 모르는 감각적이에요. 잘 모르는 감각적이에요. 다들 왜 이렇게 예술적으로 했을까? 진짜 알았다. 내가 딱, 내가 가는 데가. 근데 형은 너무. 너무 너 같다. 남은 그냥. 그럼 제가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저요? 네. 딱 그 거다. 가까이 가서 한번 더 해주세요. 저같이 한 게 뭐예요? 초록색 좋아하고 있는, 저랑 관련된 스티커 그냥 붙였어요. 아무런 그게 없죠? 예, 미. I'm Jay. Yeah, Jay. Yeah, Jay. John is Jay. Yeah, Jay. 뒤에 또 필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엔진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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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네, 이런 겁니다. 뭐예요?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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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John. 잘했어요. 좋습니다. 다음 넥스트. 서두 형 한번 더 볼까요? 서두 형? 서두 형? 이렇게 하는 건가? 서두, 서두, 서두. 상관없어요? 일단 저는 일단 일단 이렇게 스티커를 했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연결됐고 이 친구는 그냥 넣어보았고요. 서두가 비교적 심플이네. 맞아요. 좀 심플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좋은 초이스예요. 그래도 저는 제 사진을 넣었어요. 여기 안 들어가면은 딱 비슷해요. 클라식 비슷해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거 형이에요? 희승이 형이 좋아. 응, 나야. 저 이때 이제 분홍머리였을 때. 살짝 머릿속에 옛날에 이런 거 있으죠? 어, 맞아. 맞습니다. 다음, 다음 누가 할까요? 여기서, 저요? 저요? 아이스에만 치중했는데 거의 그냥. 아니, 이제. 저는 사실 당장이라도 엘사가 튀어나와도 이하자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잘했다. 그렇죠, 여기. 이게 포인트. 저는 이게 진짜 놀라웠어요. 이렇게 빼서 어때요? 약간 얼음 장미 그런 거. 열정이 굴렁새 같은 그런 바이브? 네, 아무튼 굴러갑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뛰어낼 수도 있다는 점. 탈부착이 가능하죠. 감정가 멤버들. 감정. 감정가. 저는 이 다이몬드 아이스가 많이 없어요. 왜냐? 이 퀄러리가 좋은 다이몬드. 아. 퀄러스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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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비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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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심플하게 했어요. 그. 저 제 끝.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랬어. 이게 하나다가 빅당. 응. 비비에스. 저 심플하게 했어요. 니키. 한국말로. 오. 저. 스테이크. 성장에서 이렇게. 네. 붙여놨어. 말고는. 오. 이렇게. 확실히. 이 분이 맞아서. 응. 저도 심플하게 했어요. 형 제일 심플한데요? 심플하지가 않은디?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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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철퇴 감정. 철퇴 감정. 동기야. 동기야. 동기. 근데 진짜. RPG. 너무 잘해서. 약간 그렇다. RPG. 게임 가서 본 것 같아요. 여기 솔로는 보이세요? 이 스티커는. 아니.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는. 저도 모릅니다. 강화된 철퇴. 강화 철퇴. 강화 철퇴. 빨간색. 오. 갑자기요. 흔들어서 막힌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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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이 형 또 손에 뭐하는 거야. 아. 또 제이. 아. 아. prus. 그럼. 저는. 전에 시간부터 한번 되돌아서. 돌려보시면. 얼마 또 준비한지 올 거에요. 저도 존려봤어요. 이게 이 꼴리가 살짝. 택배 없어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실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일. 룰때 제일 재밌겠다. 잘해야지. 자 이렇게 꾸미고. 오늘 날 일 좀 하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이거 너무 많다. 재밌네. 근데 이렇게 꾸미면서 뭔가 이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보고 생각하고 나도 할래. 따라야 된다니까 이거. 나도 하고 싶은데 찾고 있어야지. 저도 하겠습니다. 그만 그만. 이거 앞으로 밀어주세요. 바닥에 아이스가 너무 불어 다니고 있어. 이게 진짜 알겠어요. 저 이제. 어 뭐야. 책. 초콜릿. 야. 초코가니까. 성태력. 무책됐는데. 해복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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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꾸며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엔진 분들도 잘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잖아요. 뭐죠? 뭘 준비했어요? 그 해시태그 이벤트라고. 맞아요. Made by 엔진 하고. 이제 위버스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찾아서 보게. 네. 그리고 선제 진행. 그리고 아마. 예. 그게 있을 거예요. 그 가는 상품. 진짜 있어요? 선별한다고. 진짜 있어? 네. 상품은 아마 있는 거잖아요. 네. 뭐지? 그건 맞아요. 저희 싸인 프로란다. 아마 그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도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요. 열심히 만들어주세요. 엔진이 콘서트에 이제 기대되는 마음을 여기다가. 한껏 담아서 꾸며 주시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샌리는 습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무대가. 진짜 많죠. 많아요. 많아요. 사실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 주시겠지만. 좋아하시는 그런 무대. 네. 근데 사실 저가 좀 걱정인데. 이제 엔진 분들도 저희 콘서트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이고. 그래서 뭔가. 서로 눈치 보다가. 약간 재밌게 만날까봐. 여러분 눈치는 볼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살짝 걱정인데. 서로 그냥. 이렇게 막. 뛰어놀고 합시다. 이렇게. 예. 멀 시간에. 우리 저희 그룹에 아이가 많잖아요. 나도 나도 아이. 그러니까. 저는 근데. 특이하게 좀. 2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 아 진짜요. 2로 바뀌었다가 다시 아예 됐어요. 엔진 분들은. 아이가 만들어요. 2가 만들어요. 2가 만들어요. 첫 자리가 바뀐요. 바지는 거 없었어요. 무대 같은 데 가면. 딱히 막. 그렇게 낯가리는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엔진 분들이랑. 어색하지 않고 약간. 편하니까.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놀아봅시다. 한번 잘 뛰어 놀아보고. 좋습니다. 그럼 캠처타 해볼까요? 좋아. 와. 오른발에. 오른발에. 진짜 징크하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콘서트. 이틀에 남았는데. 잘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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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잘 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리허설이야. 대박. 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쓰.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제가 식사. 재밌는 입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또 갈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잘 자요. 라고 하기에는 여섯시지만. 여섯시면 자야지. 어린이가. 이거 어떻게 끄니. 요즘 어린이도 여섯시잖아요. 정료 누르면 되나? 네. 고맙습니다.